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11기야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1절 말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남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아스루왕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남게 될 것이다 피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이고 시온산에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남유다가 아스루왕 사네립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일은 뭡니까 남유다를 구하는 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36절로 37절까지 보면 아스루왕 사네립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떠나 돌아갔습니다 아스루의 수도 니누에 갔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는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일이 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스루왕 사네립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려도 그의 생각대로 남유다가 함락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굳게 믿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